아니 장현우저 죽고 없는데 새삼스럽게 그 일을 왜 끄집어내는 거야? 아까 카세타에 나타나신 의상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. 애미 너 좀 섭섭하더라도 양보해야겠다. 아무래도 자기 사장은 강분히 하는 게 맞지 싶다. 이대로 끝나지 않아. 아 씨 그룹 사장은 나야. 그 사람이 지금 한수원하고 있단 소리예요? 도방에 둘이 있는 게 확실해? 한수원 씨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?